에스팅 네, 감사합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승길 반납하겠습니다. 선생님 여러분, 박수 부탁드립니다. 페어플레이로서 경기에 임할 것을 모두 선수의 이름으로 선사합니다 2018년 2월 24일 선수 대표 이무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던 이 대회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백구를 힘차게 공주로 쳐날려서 이 대회가 이 대회에서 팀의 승리를 만끽하시고 팀의 우위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와 까매까매 와 살리미 앞으로 합니다 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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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3 네 감사합니다